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송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강단에는 아무나 설 수 없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마엘 산체스 형제이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고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시슴받았으며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와 성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모두 펴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스 6장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스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I'll read Be not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soever a man soweth That shall he also reap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8절입니다 For he that soweth to his flesh Shall of the flesh reap corruption But he that soweth to the spirit Shall of the spirit reap life everlasting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입니다 And let us not be wary in well-doing For in due season We shall reap If we faint not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Verse number 10 10절입니다 As we have there for opportunity Let us do good unto all men Especially unto them Who are of the household of faith Let us pray Let us pray To worship thy name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 And to magnify thy word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May this preaching today 오늘 설교는 May be a blessing 축복이 될 것입니다 To every one of us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To be edified 교훈을 받고 In spiritual matters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 Again I want you to look your verse In Galatians chapter 6 Verse number 9 다시 본문 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I will read to you again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Verse 9 9절입니다 And let us not be wary in well doing for in due season we shall reap if we faint not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The Bible said for in due season we shall reap if we faint not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Number one there is a season of reaping 첫째로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 Bible said we shall reap 성경은 우리가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re is also a serious warning 또한 아주 심각한 경고가 있습니다 For the Bible says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if we faint not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좋은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십시오 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좋은 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The verse also speaks of sowing good deeds 오늘 본문은 선한 행위에 대해서 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The well doing in verse 9 and verse 10 9절과 10절에서는 선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설교에서는 let me limit on sowing the good seeds 저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에 국한을 둘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parable of the sower in Mark chapter 4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해서는요 The seed is the word of God 말씀은 씨앗은 말씀입니다 That is the good seed to sow 이 씨앗은 뿌리기에 아주 좋은 씨앗입니다 So why should you and I keep on sowing?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요 Because we have the good seeds of the words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좋은 씨앗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온전하십니까? infallible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The authorized version, 1611 1611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입니다 저는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뿌릴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뿌리면 안됩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믿지 않는다면 무호하고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는 사역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으로의 부르시면 첫째이고 가장 중요한 이 부르시면 말씀을 전파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견과라고 하셨습니다. 건면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오래참음과 교리로 견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파해야 할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견책해야 할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망해야 할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쳐야 할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리를 가르쳐야 할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적인 거짓말쟁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킹제임 성경을 흔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치곤 합니다. 하지만 강단에 내려왔을 때 물어보면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제 말은 최초의 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번역본에 불과 아닙니다. 번역본은 오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최초의 원본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정말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는 많은 지옥교회 목사들과 성교사들에게 이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초반에는 근본주의자들의 아시아태평양 회의의 거대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아이네스라는 박사가 주연설자였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암이 타협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목사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의 성경을 흔들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납득이 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끝난 후에 그에게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거해야 되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는 잠깐 놀라서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마치 자기를 공격해오는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킹잼 성경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SNASV가 좀 더 좋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는 어리깡대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것이 필리핀의 현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280년이 흘렀습니다. 킹잼 성경이 나온지 말입니다. RSV라는 영어의 최초의 변계된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오직 한 권의 성경만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가르쳐졌습니다. 그리고 설교되었습니다. 그것이 1611년 킹잼 성경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웨일스에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거대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학회들과 성교본부들이 세워졌습니다. 해외에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 17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리라 좋은 씨앗 이 좋은 씨앗은 좋은 나무를 성경시키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뿌릴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믿을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좋은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회중에게 전파되는 모든 진리는 그리스오인들의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돈의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좋은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의하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씨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제가 왜 좋은 씨앗을 계속 뿌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제 대적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매일 계속해서 나쁜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곡식과 독보리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파종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적들도 있습니다. 나쁜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들은 나쁜 씨앗들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가짜로 모방된 씨앗들을 뿌립니다. 곡식과 독보리의 비유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 수 있는 것은 카톨릭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교회라고 속입니다. 약 90%의 필리핀 인구가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그리스윈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입니다. 자기들은 더 읽기 좋은 책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윈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나쁜 씨앗들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철학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나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말 진화론 그리고 절대 기준을 거부하며 규칙도 없습니다. 그 결과 정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을 드높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만물의 척도라고 가르칩니다. 현대주의라고 그들이 부르는 것은요 사실은 이방 종교의 이교도들입니다. 그들이 합리주의라고 부르는 것은요 사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24시간 부지런히 나쁜 씨앗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대학 교수들 이용해서 특히 그러합니다. 미디어와 기술들을 사용해서 더욱더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오인들을 더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더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나쁜 씨앗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씨앗들을 가지고 있는데 뿌리지 않으실 겁니까?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킹게임 성경이 선한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오 안에서 지킬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대적들이 나쁜 씨앗들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데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오늘날에 있는 사악함은 사악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언제나 씨를 뿌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는 대부분의 농구들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를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 그들은 땅을 준비시키는데 매우 바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그들은 이미 쌀을 심어 놨습니다. 벼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 후 세 달 뒤면 추수가 찾아옵니다. 그 추수는 여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볼 때 매우 건조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씨를 심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는 끝난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것은 의미합니다.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합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추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매우 어릴 때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들을 그들의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립할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추수할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추수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추수한 시기는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훈련을 시킬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열린 문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랍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을 등 세상의 많은 지역들이 그러합니다. 그곳에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씨앗을 뿌릴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는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추수 밭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필리핀도 열린 문 중 하나입니다. 윤경원 형제와 그의 가족들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때는 추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릴 모든 좋은 기회들을 다 붙잡읍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지쳐 낙심치 마십시오. 좋은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문을 두드리며 방문구령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방문구령을 할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성교사들을 보낼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서 11장 1, 2절을 보시면요.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일곱이나 여덟에게 몫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씨앗들을 뿌린 기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할 수확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수확들입니다. 좋은 씨앗이 뿌려졌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사회에서 55장 11절을 보시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릴 때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려 추수의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추수의 단을 거둘 때의 기쁨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0편 126편 6절을 말합니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거둘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쓰러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때가 되면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쓰러집니다. 우리가 우리가 한 일들을 돌아볼 때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거둘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는 하나님께서만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추수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마도 지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녹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두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에 한국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사역을 보고 매우 놀랬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희생과 이소우 목사님의 지도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교회 신학교 출판사 번역물들 이것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에 나온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반드시 갖고 싶었던 겁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편 68편 11절에 말씀과 여러분이 일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을 공표하는 자들의 무리가 많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